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최근에 보험 업계가 보험 가입의 문턱은 확 낮추고 보장은 크게 확대하는 추세죠. 특히나 보장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병자분들도 풍부한 보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달라진 유병자보험 소개해드릴게요. 2021년 새로 나온 유병자보험 만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토마플랜 ABC 시간에도 자녀보험의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험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하시면서 달라지는 2021년의 새로운 보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전화와 문자번호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그다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최근에 보험업계에서 가입의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고 보장은 크게 크게 확대하고 보험률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같은 분들도 더 저렴하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백수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달라진 유병자 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확 바뀐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하나라도 조금씩 또한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최근에 좀 더 좋아지고 저렴해진 유병자 보험을 좀 소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면은요. 사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게 유병자 보험인데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게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만성질환이 쭉 이어지는 분들을 유병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생애 치료비를 내가 한 해 한 평생 살면서 치료비가 얼마나 드나 보면은 보시게 되면은 내 전체 치료비는 계속 이제 정해져 있다고 봤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요게 유병의 기간이거든요. 수명이 길어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내가 병을 갖고 치료하면서 오랫동안 유병장수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생애 의료비 전체 중에 65세 이후에 약 6,3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75세 이후부터는 임종 전까지는 10에서 11년간 생애 치료비의 31%가 지출이 된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보험이 필요한 시점은 65세 이후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50대 65세 이전에 뭔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통해서 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게 유리하겠죠. 제가 먼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연령별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을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또는 20세부터 40세 50세부터 65세 65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큰 틀은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실손보험, 실손보험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고요. 전 연령대,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보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 역시 전 연령에 대해서 어떤 분 연령이 보험을 준비하건 간에 이 두 가지는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경우에는 보통 최초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신 그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 이게 유지되면 그대로 좋은 거냐? 아니죠. 20세 이후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성인이 돼서 보완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20세부터 40세까지는 실손보험과 중대질환 비용이 가는데 거기에 수술비 특약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보통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루는 기간이다 보니 일반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 내가 유고 시에 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망보험금을 좀 챙기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은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통해서 활용을 하자. 50세부터 65세에 역시 추가되는 거는요. 이때부터는 유병의 기간이 계속 내가 이때부터 아픈 지랄들이 앞으로 살면서 계속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치매나 간병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부터는 사실 우리가 갱신과 비갱신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갱신형 같은 경우도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짧은 것들도 있지만 20년이나 25년처럼 또는 30년처럼 길게 가서 갱신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신 것도 좋다. 65세 이상인부터는 사실 치매나 간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부터 3대 질환도 많이 발생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때부터는 정말 피부에 와닿게끔 치매나 간병에 대한 니즈도 생기시기 때문에 이 연령대는 치매나 간병에 대한 것도 역시나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역시 보험을 선택하시는 데는 이 연령대는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효과적입니다. 20년 갱신형이 아니고 1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 연령별로 정리되어 있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면 조금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유병자보험, 그래 유병자보험하고 일반 보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보험과 유병자보험의 큰 차이를 한번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 보험 일단은 보장 항목, 내가 혜택을 보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수술비나 진단비나 가입 금액도 크고요. 내가 보험률을 좀 더 높인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보장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병자보험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일반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담보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제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지의 의무, 고지의 의무 보시면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이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통원치료가 7번 정도 이상 동일한 질병으로 이런 것도 고지하셔야 되고요.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신 것도 고지하셔야 되고 5년 이내 암이나 수술이나 입원 또는 진단받으셨던 것들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죠. 회사에 알려야 될 내용이 5년 동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가입이 조건이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유병자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고지의 의무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만 물어보는 보험도 있고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이 있냐 1년 이내 입원 수술이 한 적 있느냐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이거를 3, 2, 5라 그래서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5년 이내의 디테일한 질문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 고지의 의무는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가입의 문턱을 좀 더 유구하게 낮춰놨다. 인수 조건은 보시게 되면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부담보나 할증.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부담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보험을 인수는 해줄 건데 부담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소비자가 나 어느 부분이 아파서 이 보험회사는 이 부분은 보장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어. 그래서 다른 보험을 준비하신 데 문제가 없는데 어깨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보장을 안 해줄게요. 이런 게 부담보입니다. 할증은 어깨 치료 오케이. 어깨 치료 했으니 보험료를 원래 부담보를 잡아야 되지만 부담보 잡지 않고 그냥 보험료를 조금 더 인상해서 우리가 인수해줄게 라고 하는 게 할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나 할증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수 아니면 거절.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거절하느냐 아니면 인수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인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험료 역시 이렇게 까다롭게 가입 조건을 따졌기 때문에 일반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유병자 보험은 비싸겠죠. 기본적으로다가 보험료감. 그러니 이 내용을 먼저 비교해 보시고 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당되는구나. 간단하게 발목 같은 골절이 생겼다. 이것도 유병자이지만은 사실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고지를 하거나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입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유병자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은 이 안내를 드리면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대상들이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과 같이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이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관심 갖고 좀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시는 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병자 보험이 최근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4, 5년 전에, 7년 전에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당시에는 인수 조건이나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에 부담되신다는 건 사실은 내가 받는 혜택에 비해서 보험료가 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랑 비슷하겠지만은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관련된 질환 그래서 현재 앓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자녀분들이 부모님 보험을 좀 준비해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나 수술, 간병보험도 한 번에 나눠서 말고 한 번에 가입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관심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다양한 유병자 보험의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보시면 초간편 건강보험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질문이 3일이에요. 3일이 뭐냐?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 1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보험을 인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 조건이 가장 유아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얘네들은 가입 조건이 가장 유아한 대신에 보험료도 좀 비쌀 거고요. 가입 한도도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다. 이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다른 질문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5년 5만 있는 거죠? 5년 이내 3대 질안만 걸린 적이 없냐? 이 질문 하나예요. 이 질문으로도 보험이 되게 쉽게 가입될 수 있겠지만 역시나 3일 보험과 같이 한 가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약은 많지 않다. 그래도 5년 이내 3대 진단을 걸리셔서 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우리가 전해드릴 내용인데요. 이게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325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 필요한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최근에는 보험업계나 보험시장들도 이런 유병자들도 포화가 되다 보니 좀 더 인수 조건을 좁게 해주면서 좀 더 유치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335도 있으세요. 그런데 335 대신에 333, 이거를 333이나 335로 보시면 돼요. 333은 뭐냐? 335는 뭐냐?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똑같고요. 3이 중간에 3이 3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예요. 그러면 3이요랑 비교하셨을 때 2랑 비교하게 되면 2년 이내 입원 수술인데 3년 이내 입원 수술로 좀 더 이거는 강화가 됐죠. 대신에 5년 이내 암 또는 8대 질병, 이런 질병들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또는 333이라고 해서 3년 이내에 암이나 6대 질환으로 걸린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 333이라는 보험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존에 325 보험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핵심 내용은 333이에요. 이 325와 333은 인수 조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내가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내용인데요. 333이 좀 더 나빠진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만약에 325가 아니고 333에도 문제가 없다. 무조건 333을 선택하시는 게 보험료도 확 낮추고 혜택도 넓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도 보시게 되면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재검사 필요 소견을 의사한테 받은 적이 있느냐? 2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 5년 이내 암 진단으로 입원이나 수술 또는 치료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333은 3개월은 똑같아요. 대신에 중간에 2에서 3으로 3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로 좀 강화됐죠. 대신에 5가 3으로 바뀌면서 3년 내에 이런 질병들 암이나 협심증이나 급성신근경색, 내졸증, 강경과 심장판막증 이 6대 질환으로 치료력이 있느냐? 이거에만 해당이 안 되시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왜 333을 선택해서 오늘 시청자님께 안내 드리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325 유병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한 25% 정도 인하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325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인수 조건은 보시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는 거죠. 25%면 굉장히 큰 겁니다. 25%면 우리가 그때 작년에 없어진 무해지와 일반 표준체 보험비랑 보험료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325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333이 더 나은데? 라고 하시면 충분히 변경을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33 내용이라는 이 보험이 구성 조건이 뭐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자동 갱신형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유병자 보험들이 갱신형으로만 돼 있는 거는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요. 가입연령은 15세부터 90세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5세부터 90세입니다. 그런데 15세부터 만약에 40세 이전의 유병자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방법을 달리 하셔야겠죠. 이걸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 이거는 가입연령은 이렇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40대 중반 넘어가시는 이후 분들이 이 보험을 선택하시면 유리할 것 같아요. 납입면제 역시 유병자 보험이지만 납입면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암이나 뇌졸증이나 급성심근경색 이런 질병들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는 납입면제 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대질환 있죠. 뇌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진단비도 60세 이하까지는 천만 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이제 6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은 300만 원이 가입이 되십니다. 대신에 뇌혈이나 허혈 심장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을 좀 더 강화를 시켰죠. 2천만 원 이상 가입이 되고 50세 이후부터는 천만 원이 가입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보험회사들이 65세가 넘어가고 이러면은 500이나 300백 개 가입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333 보험은 이런 것들도 좀 한도를 높였다. 그리고 수술 특약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123대 수술이라고 해서 123가지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는 최대 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수술 특약으로 보험금을 준다. 이 특약은 70세까지는 이 조건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표적항암도 들어갈 수 있고 골절이나 기타 일당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은 이게 1월 달에 새로 개정이 돼가지고 일부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요. 인수 조건이나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해줘요. 이런 조건들이 몇 개월 지나면 분명히 축소가 됩니다. 수술 특약도 만약에 천만 원 되던 거를 500으로 줄인다든지 또는 뇌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입 조건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유병자 보험을 좀 더 준비하려고 했던 분들은 반드시 빨리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구성 조건들로 되어 있는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은 우리가 내가 과연 유병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사항에 우리가 보통 보면 3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이 있냐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67개 질환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했다는 이력이 치더라도 회사에 알리면 인수해 주겠다라고 예외 조항도 후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내시경 하다가 대장 용종 제거했다. 이거 수술 받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에 부담보 잡히고 왔는데 그냥 인수하겠다. 담낭에 담석을 제거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수술이라서 가입이 안 되셨는데 인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입원 기간도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났고 입원한 기간이 2주 정도 아니고 입원한 게 6개월 정도가 경과가 지났다. 그러면 디스크나 이런 상해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런 수술이나 입원 같은 경우는 인수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금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인수를 해 준다는 조건도 분명히 몇 개월 지나면 더 강화되고 이런 것들을 인수해 주겠다고 했던 내용을 좀 안 좋게 바꾸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게 좋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3대 진단비하고 수술 특약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암진단안, 유사암, 뇌허혈, 뇌졸중, 급성심근계 각각 천만 원을 넣고요. 그래서 질병수술과 상해수술을 넣었다는 전제로 했을 때 기존의 3.25 보험 대비해 가지고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3.25 보험이랑 보험료 비교하시면 보통 20% 이상 정도의 평균 보험료가 절감되시는 게 보이시죠. 그럼 당연히 기존에 나는 그냥 3.25밖에 안 돼서 가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몇 년 정도 지났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되어 간에 3.33이 유리하다고 하면 이렇게 변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기존의 3.25 보험 역시 해지, 납입이 다 끝났을 때 해지 환급금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 내가 좀 더 유리하고 혜택을 좀 좋게 가져가겠다면 분명히 전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 보시면 40세,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2만 6천 원 정도 하는 거고요. 50세 남성은 5만 7천 원 정도, 여성의 경우는 40세는 2만 5천 원,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50대는 4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 보험료가 많이 절감됐어요. 저도 실제로 상담해드리고 보험을 설계하다 보면 사실 50대 넘어가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두 가지 플랜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암진단금, 유사암진단금, 뇌혈하고 허혈, 심장진환, 그 다음에 표적항암 이 정도만 딱 구성을 해가지고 천천천, 오천해가지고 보험료를 한번 구성해봤더니 50세 남성의 경우 4만 1천 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기존에 보험이 없으셔서 실손보험이 있는데 중요한 진단비가 없으셨고 뇌혈이나 허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들 충분히 보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세 남성의 경우 4만 1천 원 정도 되는 거고 여성은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60세의 경우는 좀 더 보험료가 오르죠. 남성의 경우에는 위험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성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일단은 이렇게 가입이 된다. 그리고 뇌혈이나 허혈이 60세까지는 천만 원이 가입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험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전체적인 플랜은 필요 없고 나는 뇌혈이나 허혈이 지금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이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플랜을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뇌혈이나 허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만 좀 보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는 유병자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진단과 수술비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뇌혈, 허혈, 심내열 수술 특약으로 천만 원 넣고 진단비 천만 원씩 넣고 123대 수술비 천만 원 넣더니 보험료가 이제 40세 2만 5천 원, 3만 9천 원, 6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들은 내가 좀 더 늘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내열 수술이라는 게 뇌혈, 허혈 수술보다도 조금 더 심부전이나 이런 것들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있으시고 이것만 보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죠. 여기에서 이런 특약들, 123대 수술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 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실정에 맞게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 연계 조건 있잖아요.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게 높게 안 잡아놨습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 회사도 몇 개월 지나면 이 인수 조건을 분명히 상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손해율이 높아졌네 하면서 보험료도 인상하고 가입 조건도 까다롭게 할 겁니다. 그러니 이런 플랜들이 조금 필요하셨던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병자보험 333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제가 보다 보니 이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병자보험이란 건 상관없이 별첨으로 해서 상해 플랜, 보험료가 만 원 정도도 많은 정도로 해가지고 혹시 내가 낙상으로 입원이나 수술했을 때 좀 더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료 만 원으로 해가지고요. 상해와 관련된 수술과 입원비를 책정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만약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6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해보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상해보험을 굳이 권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보험료 만 원 정도면 사실 큰 부담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도 65세 이상은 절반이 낙상 사고 나면 입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해 수술을 하고요. 7일 정도 입원했을 때는 2만 원짜리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227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상해보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한 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 플랜을 준비하시는 게 부담도 안 되고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 차이는 거의 없어요. 왜? 연령이 올라갔다고 상해 위험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상해도 좀 별첨으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병자보험 3, 2호가 아닌 3, 3, 3 보험으로 최근에 나온 회사가 있는데 조건이 괜찮더라. 그래서 기존의 보험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시는 방법으로도 하나의 괜찮은 팁인 것 같아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라이플랜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유병자분들도 비싼 보험료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유병자보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훨씬 더 저렴한 유병자보험 3, 3, 3 유병자보험 새로 나온 상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존의 3, 2호 조건의 유병자보험 5조건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암을 비롯한 일정 진단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3년으로 좀 단축된 대신에 이게 통과만 되면 같은 유병자분들이라도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험 준비를 좀 계획하고 계신 유병자분들이나 약을 좀 드시고 계신 분들은 꼭 3, 3, 3 조건에 내가 통과가 되는지 오늘 한 번 심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정말 유리한 상품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만성적으로 질병을 앓고 계신 저희 시청자분들도 만성질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그냥 기존에 있던 유병자보험 말고 이걸로 가져가면 보장도 그럼 훨씬 유리한 걸까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저의 생각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한 1년 이내 준비하신 거는 사실은 이 보험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4, 5년 전에 초창기에 유병자보험 3, 2호 보험 나오신 분들은 변경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초창기에 나온 유병자보험은 10년 갱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갱신형을 선택하셨고 진단도 뇌출혈이나 급성신균경색만 되셨고 보장의 범위도 좋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 장인어른 보험을 이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초창기에 3, 2호 보험을 준비했었는데 훨씬 혜택이 좋아요. 보험료도 어찌 됐건 간에 보험료 싸지고 혜택도 좋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그러면 그 동안에 냈던 보험료 아깝잖아 하실 수 있는데 초창기에 준비하신 보험들은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갱신형으로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하면 해지환급금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시는 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자고 하면 초창기에 3, 2호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환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도 우리 가족의 보험을 이걸로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만 있어도 만성질환자 분들 정말 흔하신데 4, 5년 전 그 이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로 바꿔가시면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보장은 훨씬 커졌다고 하니까 한번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특별히 모든 유병자 분들도 주목을 하셔야겠지만 오늘 강의에서 소개해 주신 새로 나온 3, 3, 3 유병자 보험을 특히나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처수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의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90대인데요. 45세 이전으로 준비되는 40대 이전으로 있는 유병자분들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분들한테 갱신약으로 선택하는 걸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분들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40대가 넘어가시고 만성질환으로 이 병을 계속 당뇨나 혈압처럼 계속 안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는 거는 혜택 대비해가지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혜택은 별로인 것 같은데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교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40대 중반이 넘으셨고 현재 보험은 가입이 어려운데 유병자 보험은 너무 비싸다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꼭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수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오늘은 큰 보장을 보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새로 나온 333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옛날 보험보다 보장도 더 크고 환도도 높게 설정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새롭게 보험이 출시가 될 때마다 아무래도 이 보험을 알려야 되니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유리한 거지만은요. 많은 유병자분들이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그때는 가입 조건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보장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막 새로 나왔을 때 저희 시청자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이 모든 장점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자 보험 이외에도 건강하신 분들의 보험 가입은 더 훨씬 유리한 거 아시죠? 건강하신 분들과 유병자분들 모든 보험 플랜 저희가 세워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연락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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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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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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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ein john where 저는 어쨌든 애기 거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나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도 희 suggesting도 없고 경제력 위로으로 이제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부 부양자 한 명 있는 지적이 서 그럼体 이제 암 b리 와 ag는 뇌졸 쭉 급성 심금 여세 이런 성입은 면 etme 면 제 기능 하고 똑같아 보시면 되요 그렇게 한 되써 도 자녀보험까지 지LC rencont 온다는 거죠 음 자녀가bon 파encer 에 보호 corsんと나 Only orman 여는 거고 우리 부모님 부양자 한 보ister 지정한 분 이 아파 이제 보험료를 안 되니까 너무 좋은데 저희가 보험료를 알아볼게요 이걸 가입하려면 매달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산출을 좀 해봤어요 그래 갖고 일반적인 담보 그렇다고 해서 뭐 최소한의 놓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담보를 넣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계 부분에서는 각각 100만원씩 그러면서 보험료를 좀 줄여놨구요 그 다음에 내열관이나 심혈관 각각 2000만원씩 물론 태아보험 때는 3000에서 5000까지 들어가는 회사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잡아왔다는 점이 좀 주의깊게 보조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 사계수술비라든가 질병수술비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그리고 암진단비 3000 그리고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한 같은 경우는 2000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에 대한 이대진담수술비도 각각 2000씩 넣어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납입기간을 제가 30년 납으로 길게 좀 잡아왔어요 그 이유는 납입면제 기능이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조금만 내다가 납입면제 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걸 내고 게다가 자녀 물론 자녀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내는 동안에 솔직히 그렇게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대신 그거에 내는 부모 같은 입장에서는 권리 확률이 아무래도 자녀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납 기준으로 100세 만기까지 하고 일단 태양 같은 경우는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0세 기준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식을 가질 때 평균적으로 나이를 계산해 볼 때 부모 부모 중에서도 이제 부에 해당되는 3.5세 정도로 기준을 잡아왔을 때 일단 납입면제 기능 부양자 1인까지 해서 자녀까지 납입면제가 되는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담보 구성을 가지 가지시고 5만6천원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기존보다 좀 비싼 것 같다 아닌 게 싼 건가 이렇게 모르실 거예요 작년에 이제 무해질한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기존과 비교해 보면 2, 3천원 차이밖에 안 나요 단지 그 옆에 페이백 기능이 있죠 페이백 기능이라는 건 물론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능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 뺄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하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보험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납입면제하고 페이백 물론 보험료 차이는 양 한 1만 4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3행 연계를 빼는 동안에 거기에 1만 원 2만 원 정도가 빠지잖아요 처음에 해석을 했을 때 3행 연계를 다 빼도 2천원 갖다 할 거를 2만 원까지 넣을 필요 없으니 여기 있다가 차라리 페이백 기능을 좀 더 추가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라도 페이백 황금까지 받고 면제까지 되고 좀 일석삼조의 개념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왔어요 예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 보험보다 같은 보험료라도 실제 보장이 훨씬 커진 것 같은데 가입할 수 있는 그 팁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기준은 0세에서 7세까지 그리고 부모는 44살에서 45살까지 가입 조건이 좀 있고요 예전같이 이제 자녀한테 물론 부모님 보장이 일단적으로 일반적으로 끝까지 잘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태아톤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성비 플랜하고 부양자 1인 지정으로 해서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자식까지 다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페이백까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로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라든가 아니면 태어나서 자녀보험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보험료 같은 건 좀 더 걱정을 덜어주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은 어른이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보험을 만나봤어요 여기저기서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전체적인 보장 가져갈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특별히 납입 면제 기능이 우리 부양자 부모님이 아프셔도 우리 아이의 보험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막 새로 나왔을 듯 역시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은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 했고요 저희가 적용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489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건강검진 시 대장 용종을 제거했는데요 신규 보험을 가입할 때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백준 전문가님 대장 용종 제거 참 흔한데 이런 분들은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요? 대장 용종 제거한 게 사실은 시청자분이 문자를 주셔서 인지하셔서 그것 먼저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장 용종을 별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이 이야기는 대장 용종을 제거 받으신 분은 대장 용종 절제술이라는 걸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지를 누락하게 됐을 때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절제를 했느냐 아니면 조직만 떼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은데 절제를 하셨다고 하시면 한 2년 정도 종합보험 전체 표준체로 가입할 때 부담보 잡히시고 그 이후에는 혜택이 되실 것 같고 저희 그동안 현장에서 보게 됐을 때 절제를 안 하고 조직만 검사해가지고 용종이 있다라고 하면 대장의 정기간 부담보가 잡히실 수 있어요 그러니 대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장을 받고자 하신다면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신 다음에 좀 선택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흔한 대장 용종이라도 보험 가입할 때 꼭 고지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절제를 했느냐 여부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대장 용종을 좀 제거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보험 플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위에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ombat